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제약을 담당하시고 지옥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예수 교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잠깐 좀 요약해 보고 십자가의 능력이 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우리 시간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온 땅의 어둠이 임했어요 전 세계가 햇빛이 보이지 않는데 어둠이 캄캄하고 전 세계가 그 시간에 굉장히 야 왜 이렇게 캄캄하지 그러고 아주 어둠이 임했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주인이 십자가 밖에 피 흘린 그 순간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앞에 이상 햇빛이 무색해서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엘리엘리라 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느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런 말라고 하셨을까 이거 잘못해서 보면 큰일 나잖아요 뭐 십자가 실패인가 뭐 통일권을 읽어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더 깊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감탄사의 고백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저들에게 용서하셔서 계속 그러시고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운명하시게 돼요 그때 나타난 현상이 특이한 현상이 나왔는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휘장이 그 휘장은 쏙가족으로 만들어서 찢어질 리가 없고 사람이 찢어지면 밑에서 그렇게 찢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위에서 이렇게 찢어지게 되냐고 그래서 이것이 새롭고 산이 길이 열린 거예요 휘장 지성소에 대제생 1년 한 번 들어가고 피가지고 들어가고 거기 잘못 오면 죽어요 식사에 죽어요 근데 지성소가 이제 공개되어서 산 길이 열려버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직접 기도할 수 있죠 지금 천주교는 아직도 휘장이 그대로 안 찢어져가지고 고해성소 신부한테 하고 있는 거이고 이런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바위 같아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 무덤이 열려갖고 믿고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버린 거예요 살아나버린 거예요 53절 같이 이거요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이보다 확신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무덤에 나가서 막 살아나버린다니까 근데 이 시장가가 실패요? 엘리나마 사각단이 실패했다고? 그 다음 얘기를 모르니까 부활한 사람이 일어나서 돌아다녀 그런 거 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서 돌아다녀 우리나라 무덤이 땅속에 이렇게 하고 흙으로 무덤은 게 아니고 굴에다가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굴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돌로 맞고 이런 무덤법이기 때문에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때 보고 이야 진실 하나에 맞으리다 거기 있는 사람이 진실 하나에 맞으리라고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보고 확실히 하나 맞으리구나 고백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그 고통당한 것을 우리가 감정, 감상으로 묵상하고 같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고 울고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사실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뭘 원하냐면 십자가의 능력이 뭘 알고 십자가가 뭔지를 깨달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해서 오히려 나이에서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 감기의 기쁨을 가지고 그걸 더 좋아하지 않았어요 감상주의에 젖는 것이 아니고 그건 사실 그 기분 따라 움직인 거예요 정말 기뻐서 흐르는 눈물 이야 내가 조용서 받았구나 한 명에서 어쩔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의 감기의 기쁨을 더 좋아하지 똑같은 눈물도 슬퍼서 흐르는 눈물 좋아하시겠냐고 여러분이요 십자가의 능력이 뭔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고리노스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은 사람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참 미련하게 보이죠 하나님의 예능력이냐면 십자가의 한마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실천한 거예요 사랑은 용서해주고 지옥에 안 보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공의는 벌을 내려야 돼요 잘잘한 법 심판해야 돼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벌하고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겠냐는 그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버려야 돼요 공의는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법은 법대로 그래서 우리가 받을 지옥의 고통을 하나님의 신이 받은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받았지만 아버지도 똑같은 고통을 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캄캄해 버린 거예요 그 고통을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능력인지 사랑인지 모르니까 미련하게 보이죠 바울이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작정했다 십자가 보고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인 지혜의 말을 하지 않으냐고 다만 성에 나타나신 것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지혜 있지 않으냐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성에 나타나는 것과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만 전했다 말의 지혜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의 지혜로 해서 설득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로 전할 때 거기에 어둠이 있다는 것 구원을 하게 되죠 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신 것이 고령서 2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이다 만세 전에 정하셨다 만세 전에 선악과 사건은 만세 후잖아요 깊이 봐야 돼요 성경을 선악과 사건 전에 십자가에 만세 전에 정한 거예요 선악과 사건 다음에 그때서 하나님 우왕장 어떻게 대책을 세웠다고 아니에요 만세 전에 이미 정한 구원의 대로 십자가인데 죄인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과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에 알았더라면 영광을 지지 못하겠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왕장은 왜 못 박아 죽겠어요 안 죽이죠 빌라도 안 죽이죠 죽으러 오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권서 2장 14에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어리석게 보이며 십자가 예수님이라고 저는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하죠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령을 판단하지 절대로 십자가의 도료를 저는 모르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구원한 도료가 깨달아진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 백성이요 여러분 세계 최소의 제일 복이 뭐예요? 예수 믿는 복, 예수가 믿어진 복, 이보다 큰 복이 되겠어요 자녀, 아들, 딸이 됐는데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짱합하게 죽으실 것을 잘 아는데 그냥 설명할게요 공생의 3년 마친 다음에 너희는 날 누구라느냐 그때 세례요한 엘리야라나이다 너희는 세상 사람 누구라느냐 너희는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래요 주는 그리스오시오 사례지 않은 아들이다 그때 예 방연하시면 복이 또다 그러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때부터 내가 시아파크가 죽을 것을 말했어요 그때 죽는다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 잘했던 베드로 반석에 그을 세운다는 칭찬했던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야파크가 죽은다고 하니까 뭐라 하게요? 결코 이리 죽게 미치지 않느냐 절대 주님 어떻게 못박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정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시작한 것밖에 죽지 말아라게요 역시 내가 너 수제자다 그래 역시 그래도 너는 정 있는 놈이야 잘했어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는가? 사다나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한데 너는 사람 생각으로 나를 못 막아? 그러면서 24절부터 봐요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약이 이르시되 누구든 나를 따라오고도 믿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오늘 집자가 아닌데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우리 차가 깨어지라면 그것이 뭐니까? 자기 부인이라면 체제는 안 돼요 자기 입자가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가자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제 목숨을 이르면 찾으리라 우리 성경은 목숨은 똑같은 목숨인데 처음에 목숨은 혼의 생명 푸시기로 나오고 나중에 목숨은 영의 생명을 쪼이로 나와요 네 혼의 목숨을 죽이면 영이 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이르면 무엇이 유가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갖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나를 따라서 죽으면 네 영혼이 살고 목숨이 산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 제자의 길은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 갈리고 나를 쫓이고 부모, 형제, 처자를 나보다 사랑을 담당하지 않냐고 이 제자의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냐고 그게 생명길인데 우리가 예수를 그냥 적당하게 쉽게 편하게 어떻게 영접하고 따라서 영접하라고 그 뭐 총구한다고 물론 물과 성욕 거듭나야 되는데 따라서 그냥 영접해서 영접만 확실하게 되면 천국 가요 근데 그것이 가짜일 수가 많아요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가자고 찾고 좁은 길이 뭐인가 십자가 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마태철장 십사님 말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고 들어간 데가 많고 좁은 길을 가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세장길 교회 다니면서도 크고 넓은 길 쉬운 길 들어간 데가 많고 총강원 지옥은 어디 가든 말할까 지옥이 훨씬 많지요 여기서 문성기 말하기를 넓은 길이 많다겠어요 지옥이 훨씬 많아요 지금도 통계적으로 전세계 기독교 인구가 훨씬 적고 한민사람도 많고 또 민사람들 중에서도 또 알고 싶증이 또 있고 생명 인도하는 문은 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십자가 그 좁은 길 생명이 있는 게 뭐냐고 십자가 길이거든요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다음 말을 생각해보자 십자가가 지고 그 다음에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가 뭔지도 알고 다시 한번 십자가가 뭔가 다시 정립이 돼야 돼 신앙생활 이 기본이 기초가 안 되면 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형통축복선거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형통이 와야지 십자가 아직 안 통과하고 안 죽었는데 형통하면 어쩌란 말이야 더 짓만 짓건데 그냥 또 잘하는 건 그냥 설명할게요 나대로 주여 주여는 자마다 다 죽음을 들 것이 아니오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뜻대로 행하라 행해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에 예수 모실 때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좁은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라고 잘 들었어요 나들이 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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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말씀 전했죠 주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이거 교회 열심히 그래도 다행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니 그 다음으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이든 내가 너희를 도포지 알지 못하니 모른다 불법형한 자들아 말씀을 안 지킨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행함이 나왔잖아요 반석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지 그 다음에 행하지 않아서 모래의 집을 지은다 바람과 창수가 나무려진다는 가운데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천국 잘 들어갑시다 뭐예요 불법을 행하자 불법 불법이 뭔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십자가 안 지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믿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능력 나타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능력을 너를 위해서 먹었지 나를 위해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다 싫어하거든요 힘들어하거든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만 좋아하는데 부활의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교회가 문제가 십자가 보금이 없어졌어요 부담스러운 설교는 듣기 싫어요 회개하라고 자꾸 하니까 편하고 형통하고 부부생활 세미나를 제일 좋아해요 인기가 그 안에도 잘 살 것인데 맨날 그런 얘기나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좋게 즐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갈라데이장 입절이 정말 보금이 킨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샤워 박혔나니 이미 2000년에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 순간에 죽었나니 못을 박혔나니 이미 2000년에 주인공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이제 죽었으니까 옛사람은 죽었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라 이게 성령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 부활의 성령이 살려면 내가 죽어야 살죠 여러분 내 마음에 주인이 둘이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도 절대 대통령은 둘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왕은 하나예요 내가 왕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주님은 내 밑에 종대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내 죄성 내 자가 깨지고 이론과 생각을 파악하고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옛사람이 죽고 완전히 죽어 어쨌든 못 받게 죽어야 돼 여러분이 땡감 나무에다 아무리 부대지고 아무리 걸음을 줘도 땡감 열어요 접붙여서 잘라버려야 돼 잘라서 단감 딱 열고 그 나무 단감 그 줄기 이거 똥똥 감으면 단감 열어요 잘라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윤리 도덕을 수행한다고 그것은 땡감 나무에다가 계속 걸음을 주고 전지해 주는 거예요 절대 단감 안 열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호의 자녀예요 완전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와 함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을 악마야 이미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절대 죽은 사람은 내가 살아버렸겠지 어떻게 살아 죽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못 살아야 누가 살려줘야지 죄와 함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은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살려줘야 돼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드려봐요 방금 그거 내 안에 그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감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여야 자기 자신을 버릇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믿음에는 단을 잡으세요 믿음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 말씀을 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는 거 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베드로는 오라 하니까 무리도 걸어갔잖아요 오라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산 것은 4차원 영의 차원으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는 주님이 그때 한번 죽으시고 그랬다는 애가 아니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하나 되고 연합해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내가 성령이 성령이 이래야 되는데 성령이 그리스도가 살아라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살지 내 성질머리 안 고치고 내 고진머리를 가지고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이래셔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게 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지 피 흘리고 죄의 용서하려면 성령이 안 오시니까 성령이 거루가 아니기 때문에 죄 있는 게 안 오시기니까 성령이 오시게 성령이 일하시면 복도가 다 돼요 그때부터는 형통하게 되게 되는데 그 과정의 십자가 없이 어떻게 성령이 오냐고 날마다 죽느라 이것밖에 없어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6장 이렇게 잘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오 자 죽은 순간 단번에 나 죽으심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에 대하여 살아계심 우리가 이제 부활이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같이 읽으시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에 대하여 사한 자로 여기일제에다 이게 여기일제에다 간주하란 말이 중요하다는 좀 이제 근데 이거 좀 띄우고 있어야 돼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자가 죽은 자 이미 나는 죄는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활을 살아있는 자로 여길제다 여길제다 여길제 이 단어가 중요해 여기 간주하란 것은 뭐냐면 화가 나 성질을 가나 나 성질을 내버려 그래서 성질이 나 너 죽었는데 그냥 내가 스스로 나한테 자꾸 말해 너 죽었지 너 죽은데 그래 너는 이미 주인과 함께 감정 기분 죽었어 그때 왜 꿈틀꿈틀하냐 죽은 자를 여겨 너 죽었어 자꾸 나한테 죽었다고 해버리라고 그리고 지금 문제를 감사해 그러면 마귀 어떻게 뒤집어보려고 하는데 끝까지 죽었다고 하는 이제 주님이 성이 이랬으니까 마귀가 도망가죠 자 그 언제 죽이냐 우리의 권한을 통해 죽입니다 잘 보시어요 고린도 사장 실제 말하기를 고린도 후사 사장 질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질그릇이 이 흙으로만 돼서 질그릇이야 몸이 몸뚱아래가 질그릇이고 보배를 일수구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이 이는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좀 알게 하랍니다 질그릇이 깨지기 쉬우니까 너희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방 오게 쌓는다고 사이즈 아냐고 여러분 지금 사방 팔방이 막힌 사람 있죠 사방 오게 쌓고 나를 막 공격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막 억울하고 분통토질이 자꾸 생기네 그래서 사이즈 아냐 누가 그리 봐라 나는 바울의 감옥에 차인 메우고 감사해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하지 왜 나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제가 죽었는데 내가 뭐 답답한 거 있어 주님과 함께 나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주님이 내 속에 있는데 낙심하지 아냐 하면 또 그 다음에 바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않냐 나로가 바퀴엔 안 버렸어 하나님이 손에 있어 거꾸로 나게도 왕아지 않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몸에 죽어서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의 생명의 부활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있어야 부활이 오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오면 살아있는 자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워 가장 남편이 나한테 막 빗박하고 욕하고 힘들게 만들고 한마디 해보고 싶은데 꼭 참아야 되네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죽음에 넘겨워 죽어야 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지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 나타나기 위해서 미랄로서 땅에 떨어져서 그 미랄이 땅속에 캄캄하고 슥기차고 냄새도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 미랄의 껍질이 깨지고 벗겨져야 미랄의 우움이 터져 나오는데 생명이 나오려면 껍질이 벗겨져야지 계란이 부화되기 위해서 껍질이 벗겨져야지 깨어져야지 여러분 누가 핍박하면 감사할 거 아닐 거예요 사방 오개싸고 있네 답답하고 나를 아주 거꾸로 때리고 아주 나를 막 오해하고 말도 아닌 소리로 나를 오해하고 그래갖고 나를 죽여놨네 성질이 읽거에요 감사할 거에요 와 이제 수준 높아져 보이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성경 그대로 보시라고 아 그래서 그러네 한번 따라서 또 아 또 꼬들려 봐 아 그래서 그러네 나 누가 밟아봐라 감사함을 할 것이다 감사함을 하나님이 점수 딱 올려줘 올려줘 아 정말로 복싱을 때리고 탁 때려갖고요 어디 하나 훅 때리면 몇 점 다 점수 먹여요 근데 다이슨 사우랑이 자기 죽이려고 막 쫓아다는데 두 번 죽기 죽 벗기 도망만 다녀 그때요 야구 같다고 홈런 쳤어 점수 막 올려 아 홈런 좀 치라고 그 어려움 주문데 예 입이 삐죽삐죽 이어 감사할 거 아닐 거요 홈런 쳐부시오 쳐봅시다 아멘 아멘 쳐버려야지 그것이 복인데 찬스로구나 찬스구나 수능 시험에 변별력의 수학을 다 쉽게 다 100점 하죠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억울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는요 아주 어려운 문제 나버렸어요 다 손도 못했대 자기를 등나 그래서 선구 상을 많이 주려고 하는데 등수를 쫙쫙쫙 맥일라는데 왜 힘들다고 어렵다고 십자가 좀 치라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그래서 자 다시 띄워줘요 마지막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깨어져 죽어 십자가 죽어 사망은 죽여가지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생명 흘려 그때 생명 흘려야 옥합을 깨뜨려야 향이 흘러나갈까 하는데 옥합을 좀 깨버려야 그 향이 영이 흘러나가는 찬스인데 야 향나무는 도끼로 찍어버리면 찍어서 향기를 했대요 찍어 향나무는 그러니까 향나무 향기가 되지 아이고 진짜 그 정도 했는데 감사하고 웃고 기뻐네 여기서 마귀가 도망가고 그 사람 나가 떨어지 진짜야 진짜 대단해 대단해 그것 좀 점수 좀 매기려고 그렇게 점수 매기려고 홈런 좀 치라고 대줘도 그걸 못 데리고 야 홈런 치라고 청하게 다니 홈런 원수 살아 할렐루야 근데 내가 안 돼 내 힘으로 말 다닐 소리라고 너 안에 선이 없어 아버지 나는 못해요 나는 나라마다 주요 그때 그 순간 막 우결삼당하고 쌓이지 않냐고 빗박당하고 버림받으냐고 그 순간 기도해 주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하면서 지휘해달라고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면서 주님을 그때 주의 영이 오고 생명이 막 천사가 오르락내라고 막 개시해주고 가르쳐줘 컨닝할 때 막 믿고 그리고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됐다 됐다 너 역시 최고야 그리고 점수 매긴 찬스인데 근데 인간 생각하면 지휘가 나한테 뭐라고 참 나도 그리고 이제 따지고 달라든 마귀가 적은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느라 자 그래서 조금 이어서 보세요 고린도 5장 13절에 야 만약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이제 십자가의 사랑에 미쳤어 여러분 십자가 아이고 십자가가 힘든 얘기만 하고 있네 나를 살리게 해서 피울리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얘기거든 지금 아니 나를 사죽해서 대신 목숨을 누가 대신 죽어주세요 하나님 아들이 나에서 죽어주셨다니까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원님을 위한 것이 이게 바울의 고백이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 때문에 울었어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해 우리를 강곤하셔도다 그리스도 사랑의 뜨거움에 주혜를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 다 가짜요 억지요 억지지 마시오 내가 남성이 흔적이 있잖아요 함께 전도 귀신 저한테 함께하자 나고 기도하고 나고 코드를 맞추고 대화하고 제작품 보고 함께 없는데 어떡해요 허다 꺾어지는데 안돼 넘어져 얼마 못 가요 그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랑은 강곤하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에 모든 사람을 대지해 죽었었는지 모든 사람에 죽은 것이라 그래서 다 죽은 것이다 이거야 그때 이제 그 다음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지해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이제 우리가 살았잖아요 다시는 그들 자신에게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지해 죽었다가 다시 살았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면 주님의 삿어 피주고 주님 거예요 우리는 아멘요 주님 거예요 아니 마귀한테 사갖고 했는데 뭔 말이 있어요 죽을 목숨 살려줬는데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할까 골라질 장 2사지 말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로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나는 이 말에 아주 간복이 돼 나는 성도에 나한테 괴롭게 하면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휴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구나 나란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막 내 자학이 되고 막 속상하고 그래 근데 괴롭게 했는데 기쁘돼 이게 그래서 바울이더라고 그리스의 남은 권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웠돼요 그게 남은 권한이 있어요 남은 권한 남은 권한이 지자가 다 이뤄던데 나를 따르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오락했잖아요 누군가 지자가 다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상중에서 살짝만큼 멸가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은 권한이 여러분이 남은 권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몸의 교회는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더니 미련에 헌다고 그랬어요 헌다고 자기 생각으로 의롭게 한다고 헌어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 내 몸 동안에 몸을 예수님도 자기 몸을 들으셨거든요 말로만 안 하거든요 몸을 오셔서 죽으셨거든요 자기 몸을 들으셨으니 내 육체에 채우느라 아무것도 안 해 새벽에 나서 몸이 들이고 두시기도 나오고 셀몸이 나오고 기도 나오고 식당 봉사하고 주차장 봉사하고 우리 남자의 주차장 봉사하면서 그냥 소우기 상해도 감고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메죠 이 몸 된 교회 이 몸 된 교회 이 몸 된 교회를 위해서요 나 다 알아 어려운지도 알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몸 된 교회를 위해서니까 같이 고민하는 거야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채워야 돼 그래야 밀루가 있는데 자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살았는가 봅시다 권설 10장 31자로 말하기를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니 너희가 무엇을 하니 다 영광을 해서 아니 내가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오 하나 영광을 해서 먹어 과일 껍질이 영향이 있다고 해서 난 배 껍질도 막 먹어버렸네 그냥 배 껍질 맛도 없어 내가 맛있어서 먹냐 내가 에너지로 위해서 먹기 이 몸 동안 눕것인데 아메죠 저는 건강을 해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내가 여기서 말 못해 얼마나 친밀한 관리인지 알아요 얼마나 내가 요즘 더 건강해져 아메죠 더 웃고 무엇을 위해서요 아니 맛있는 거 먹으러 한 시간 두 시간 산속으로 가 난 질려 나는 어디 먹으러 가자고 어디요 뭐야 그까짓 거기서 먹지 아이고 내가 그 전에 어떤 사준다 해서 차를 탔네 송정진호가 어디로 가니까 회에를 간다고 무한으로 어디로 간다고 어디로 간다고 송정진호가 내려버렸어 세상에 그 회에 먹는다고 어디로 간다고 말도 안 하고 나 송정진호가 나 주고 가고 나 줘서 내렸다니까 아이고 말하면 누군지 말하고 현재 우리 교단자이신 그분이 나를 생각해서 그런데 하 난 못 가겠더라고 아니 어디서 먹으러 말하러 지금부터 앉았고 찾다 보다 그까지 가는데 그까지 가는데 아이고 그거 먹으러 가 내가 죽어도 못 가 나는 미안해 내려야 내려버렸어 그냥 먹든지 마시니 무엇에서 영광을 해서 영광을 해서 먹게 그 다음에 시작 여기 봐 시작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마음을 유익을 하여 저희로 구원 이란 이 단어를 구했어요 내 유익 저희의 유익을 구해줘야 돼 내 욕심 내 필리에트라면 누가 전도 안 돼요 다 섬겨주고 갖다주고 저희의 유익을 하여튼 저들이 좋게 해주고 유익을 주어야 마음의 옥토가 되는 거지 마지막 최고 구원 영혼 축구를 막 해요 막 패스하고 마지막 골에서 슛 대하고 골인들 한점 들어가죠 최후 좀 구원시켜야죠 뭣이겠어요 봉사 봉사 결국은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한 명을 전화 뵙게 하니까 그러니까 왜 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주임 시작을 통과한 사람은 주임의 것이니까 자 거기서 구장 구장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가 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을 종이는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자유 얻었어요 이제 지리에 자유 얻었죠 스스로 종이 된 것에서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 중에 내가 유대인 중에 내가 유대인 중에 된 것은 유대인으로 얻고자 합니다 율법하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하러 있지 않느냐 율법하러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하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하러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하여튼 얻고자 하면 얻고자 하면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내가 약한 자에게 약한 것은 약간 얻고자 하면 여러분요 전도를 나면 그 사람하고 같이 동질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식 얘기를 계속해야 돼요 관심이 그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막 성령충만 해봐야 저들은 하나도 못하고 그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같이 친구가 되어줘야지 여러 모양에 약한 자들에게 내 간증하고 잘해놨다고 잘했다고 하면 그 사람 상처받아요 절대 안해야 돼 내 잘된 거 내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면 큰일 나버리지 그러면 눌리는데 누가 오겠어 난 당신보다 부족한 사람을 회개해야지 하여튼 사람 볼 때는 맨날에게 보여야 돼 내가 내가 똑똑히 잘라버리면요 저 똑똑한데 사람 안 따라요 나눠주고 먹여주고 성겨주고 다 말 들어주고 친구 되어주고 포근해 사람이 참 마음 편하게 나 편하게 해준다 나 편하게 해준다 가정에서 편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강한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잘 아셔야 돼 강함은 부드럽게 돼 있어요 진짜 부드러워요 알아 뭘 그래서 얻고자 하면 내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옛날 생길도 맞은데 모습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웃고 자 여기서 모양이 된 것은 내가 모양으로 바꿔진다 되냐고 내가 주니까 죽어져야지 옛사람이 죽어버려야지 비율을 맞추고 여기서 웃고 저기서 저 사람은 쓸개 빼고 사네 쓸개 있어 없어 여러분 오늘 십자가 권한 옛날 주님이 나이에서 죽었다고 눈물 안 남고 짜고 앉았으면 주님 좋아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신앙 아니에요 물론 기도다 눈물도 날 수 있죠 주님은 그걸 안 봐요 글자가 얼마나 난데 구원의 감격 기쁨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이 시간 쓸개 빼봅시다 아 죽은 사람 쓸개 빼본데 아니 성진아 이렇게 쓸개가 그거 커졌다 죽어졌다 뭘 그려 죽었냐 죽었는데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럼 몇몇 사람을 공커자게 해서 내가 별것 다 하겠다는 거예요 별것 다에 똥 먹으려면 똥 먹어야지 뭘 못해요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지 매도 맞을 수 있어야지 뭐 나 지금 사랑해 뭘 사랑해 십자가 단지면서 사랑 최고로 많이 하시네 십자가는 안 지는데 뭘 사랑해요 안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도 말을 안 해요 감당 엄마가 아빠가 당연히 새끼 키우는 것이지 내가 너 젖 주고 키웠고 너 어떻게 키운지 맨날 그 얘기 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키운 재미로 살았다 그런 거예요 이미 나갔던 게 뭐가 십자가 가지고 그 일을 맺기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아니 나갔던 게 뭐가 한 데 일을 맺겼어 여러분이 지금 교회 지푸짓을 맡은 거 뭘 잘났다고 아니 안 맺히면 어떻게 읽었어 어떻게 읽었어 맡겨준 거 감사해야지 아무쪼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모든 것이 감사해요 결론 누가 22장 44절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23절에 형량 안 했네 잡시다 모든 걸 앞에 거 다시 떼어봐요 9장 23절 모든 걸 형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모든 걸 입사를 가시겠습니다 시작 운동에 대해서 다른 자한테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한 자는 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갑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상례가 꼭 나옵니다 다른 줄 알아 한 사람인지 금메달 하나 장어트라마 다른 줄 알아 그래서 디포트 더자고 세러자고 어떻게 해보자고 멸관이 똑같이 금은 안 주거든요 하나인지 알지 못하느냐 다 등수가 달라 등수가 달라 저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상망이 바뀌었까 이것이 목표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내가 완전한 거 아니여 나도 미숙할 수 있겠죠 미숙하면 또 너머지 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해 나도 상없고 달려가야 되겠다 좀 열심히 좀 해보자 십자가 통과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누가 22장 시작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예수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빗방울같이 되더라 결론이 이거인데요 예수님 십자가 놔두고 간절히 있어서 땀이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은 기도 지금까지 다 좋았어요 마지막 이걸 안 하면 십자가 못 져요 뭐 시작하신다고 오늘 받아 은혜 내일 받아 또 은혜가 또 달라 오늘 밥 먹고 내일 또 안 먹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루 어떤 사람 피아노 그럴 때 유명하다 그럴 때 하루 연세만 내가 알고 이틀 안 하고 사흘을 한 만에다 하루 기도 안 하면 내가 알아 이틀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옆에서 3일 만 하면 세상 사람이 알게 되세요 왜요? 흙덩어리라 흙덩어리 아세요? 죄인이요? 본질상 성의 은혜가 온만큼만 되어요 또 올라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육심을 의지하여 성령을 정말 따라가버리는 게 낫지 엎치락뒤치락 싸우기가 더 힘든 신앙생활 이왕에 충만해서 신령한 자 삼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십자가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즐거워요 왜요? 그걸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한테 와죠 기쁘죠 주님 가까이 해줘 주님과 연합되죠 가시까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영광 십자가 없이 부활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더 기도하잖아요 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의 사람이 맞고 내가 십자가가 밖에 죽은다니 내가 죽은다고 죽어져 성령이 죽어지는 죽음을 주어요 진짜입니다 충만하고 되면 성질 안 나 성질 참는 거 안 나은 것도 안 나야지 참는 것은 아직 멀었어요 스프링 척 푹 올라올 건데 지금 죽어본 사람은 아니 이미 죽었어요 성질 참아 뭐 참아 아직도 모르고 뭐 참을 거 있어 그것이 죽었으면 참을 것도 많거든요 죽은 사람이 참을 거 있어 안 나야지 암해져 안 나야지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도 기분 나쁘고 뭐 기분 나쁘어요 죽은 사람이 기분 나쁘어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 제발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원하는 길이 뭘까 영적인 건 뭘까 이 사건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거 최고예요 근데 십자가 못거리라고 십자가 십자가가 무슨 갖고 노는 것이냐고 십자가가 뭐니도 모르고 나는 날마다 죽느라 십자가 형태리 참혹한 형태리에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주님이 그것이 그때의 사건이 내가 옛사람이 그때 같이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부활의 영생명의 성령에 살아야 되는데 성령은 다 좋아하죠 십자가가 피 없이는 성령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성령에 와야죠 정말 십자가가 뭔데 십자가가 뭔데 그 피의 사랑 그것 때문에 피까지 싸워야 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성기고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고 기쁨이고 하나님 모든 길이 열립니다 잘 돼요 역사예요 물론 잠깐 좀 시험도 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승리해요 십자가 없으면 가짜요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과 교제해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거예요 머리로 외워도 안 돼 이론 지식 절대 안 돼 사업을 통해서 한번 죽어져 볼래 권한 통과할래 그것이 실제 훈련을 시켜버려 그것이 환경에 남편 통해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건 사건이 딱 부딪혀가지고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니 딱 부딪혔어 그래서 나 기분 나빠 하고 한마디 해보러 그러면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는데 고운 가루는 맷돌지라고 말인데 이게 안 갈아져가지고 맷돌지로 돼가지고 우선 갈아야 되는데 미숫가리도 콩하고 보려고 막 갈아가지고 해야 이거 섞어지거든요 콩은 콩대로 보리는 보드로 절대 안 섞어지더라고 섞어져야 된대 섞어져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 두면 섞어져 그냥 아무 말 말하고 내 거의 형체 안 갈았구만 맷돌지를 넣어버린다니까 부서져야 돼 깨어져야 돼 고운 가루 가루도 고운 가루 하자야 되는데 거칠거칠해가지고 한번 더 돌려야 돼 반전이 납작 아무것도 모세가 완전히 죽었어요 네 심류벗어라 40년 광해생활하고 심류벗어라 네 주권양도 안 내려 죽었어 그러고 나니까 그 역사가 나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든 그렇게 영예사람 성예사람이 거기에 온 초점 맞춰가지고 주님 잘못가가 가야 되는데 형동축복으로만 어떻게든 그렇게 하겠어 주님 앞뒤 어떻게 여기서 여러분요 영혼이 잘된 거 범죄가 잘되는데 영혼이 뭘 잘된 거요 믿음의 말씀을 사는 거요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그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고 섬기면 그러면 따라와야 돼 복은 복이 목적으로 계속 복받게 해서 예배드립니까 예배가 수단이 하나님도 수단이네 예배가 목적이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 자신의 수단이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고 기도가 기쁨이고 만나는 것이 기쁨 행복이 해야지 오늘 신앙생활에 얘 변질된가 하나의 십자가 없이 편하게 형통하게 잘되겠다는 걸 변질된 거 망에 대해 속았어 은사 능력 좋아하지 마세요 결국 은사 그거 따라가다 주고 나는 은사 좋아하거든요 은사 주의로 가면 문제야 십자가 없는 은사 어찌라고 네가 변화 안되고 네가 죽어지도 않는데 높아지고 교만하고 까으면 네가 막을 것인데 불법에만 떠나가라 십자가요 십자가 십자가의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의 보금의 능력을 어서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하듯이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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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